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는 기호 4학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꼭 찍으셔야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위기, 안보 위기로 중대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후보는 오직 기호 4학번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경제와 안보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오 배달된 홍보물을 비교해보시면 과연 유승민이 왜 접합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도정부패의 쩌들름, 낡은 보수, 북한의 머리 조아리고 중국의 4대 외교를 하고자 하는 책임감 없는 좌파 정권을 만드시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후보는 유승민입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우리나라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세에 남겨줄 대한민국을 부패 없는 나라, 자존감 있는 나라, 새로운 나라, 희망의 나라로 유승민이 새롭게 만들고 보수는 책임과 헌신과 동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당당합니다. 정의롭습니다. 이러한 보수정부, 유승민, 기호 4번의 유승민이 만듭니다. 시민 여러분, 5월 9일 여러분들의 권리 4번 유승민에게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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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